조금 만나면 좀 야 이거 이상으로 좀 유쾌할 수도 있겠다. 느낌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애정촌의 밤은 깊어가고 있다. 그거였어요. 게임에 걸리면 거기에 질문하는 건데. 진짜요? 질문 저부터 갈까요? 네. 난 연예인이랑 사귀어 본 적 있다. 예스 오와노. 네 예스. 예스. 지금 빗나가는 데 당당한 척 하고 있어. 진짜. 무인도의 가치가 남자 몇 호? 말해주세요. 현재 2호. 현재 2호? 이유는요? 아까 물에 들어갈 때 되게 믿음직스러웠어요. 본인은 아이돌 여자 그룹 중에서 미모로 몇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미모는 솔직히 열 손가락 안에 못 드는 것 같아요. 음. 매력? 사람 끌어당기는 약간 그런 거? 어떤 매력이에요? 아 몰라요. 이거구만 이거. 몰라요. 이거. 지금까지 다가왔던 남자들이 본인이 어디가 그렇게 좋았대요? 귀여우면서 섹시한 면이 있대요. 어. 아 미모는 이랬 줄 알았어. 그냥 들은 거예요. 진짜 길어오면서 섹시해요. 그냥 들었어요. 남자 2호는 첫사랑을 닮은 여자 3호가 참 좋다. 아 많이 피곤하시네요. 아 눈이 풍어졌어. 아 조금 쉬고 있었어요. 아 기분 잘하는 거 할길래. 뭐 피곤을 제가 풀어들고 싶어서. 네. 여자 3호는 남자 2호의 그. 어두우니까 조심히. 밖에 안 오잖아요? 괜찮아요? 시간이 되게 짧죠? 짝. 엄청 너무 짧은 거 같아. 그쵸. 여기 앉으시는 게. 네. 왜? 아니. 여기 앉아요? 뭐.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편하게 뭐. 오늘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잠자기가. 뭔가 내일이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오늘로 좀 뭔가. 뜻깊은 나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유 진심으로. 눈을 감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눈. 집중해 주세요. 네. 아침 햇살에. 문을 뜨고. 새소리에. 새소리에. 노래를 불러. 새소리에. 노래를 불러.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자기소개 때처럼 되게 뭔가 무거우시고 진지하시고 진심이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제가 좋다는 분이 더 눈이 더 가고 그런 거니까 여자 5호 그녀는 오늘 도시락 선택에서 혼자 왔다. 네? 아빠 응 나야 그래 그래 안 추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